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 남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충당되지 않고 배고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배님 너무 배고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이 남선교회 헌신예배 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강사비에다가 선교비를 좀 더 얹어서 도와줄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달 마지막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마지막 주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남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와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깜빡 잊어먹고 다른 목사님을 강사로 세운 거예요 서운하죠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잊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여전대 헌신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와 그때는 내가 반드시 여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세워줄게 내가 안 잊어버릴게 그때 와라 그래서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또 이제 여전대 헌신예배 강사니까 하고 또 찾아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가보니까 또 목사님이 깜빡 잊어먹고 다른 분을 또 강사로 세웠더래요 속이 상합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교회 본당에 엎드려서 웁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너와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게 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목해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그런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악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악을 누구에게 지적하고 있냐면 내 백성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곧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정말 내 새끼들이라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욱기욱 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고통과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40장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로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메시지 죄와 어둠 속에 허덕거리고 있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힘을 얻는 말씀이죠 특히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또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단지 벽에 액자로만 걸려있는 말씀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곧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때 그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어떤 표현이 되어지느냐 8절에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또 내가 너를 굳세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노목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장의 전체적인 표현을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내가 너 내가 너의 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곧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누굴까요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빌 클린턴의 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힐러리라고 하는 여인이 그 빌 클린턴의 부인이었어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루는 그 부인인 힐러리와 단둘이서 드라이브를 즐길 일이 있었대요 드라이브를 합니다 차를 몰고 두 부부가 오랜만에 자유를 누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한 주유소에 들렸는데 갑자기 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주유소 사장에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더래요 보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한참 둘이 얘기하고 차로 돌아옵니다 차로 돌아온 다음에 클린턴이 목에 힘을 쫙 주고 힐러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약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저 남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겠지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이루어가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이제는 어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고 빛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곧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고백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낯선 환경 너무나 착박한 환경이에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훈련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막상 그 땅의 척박함을 그리고 그 낯선 환경을 딱 맞닥뜨리니까 겁이 나더래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곳에 내 가족들이 같이 왔는데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렵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한밤중에 이 선교사님을 깨웁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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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똥 마려 똥 마려 하면서 아빠를 깨우더래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는 화장실이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얼마나 위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그 오지의 화장실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의 공동화장실을 씁니다 그것도 바닥이 뻥 뚫려 있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아들 혼자 갈 수 없죠 아빠가 데리고 나갑니다 구례실을 비치며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화장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 들어간 이 아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빠 어디 가지 않았죠? 아빠 있는 거죠? 하고 물어보더래요 아빠 여기 있어 빨리 똥 싸고 나와 조금 있는데 또 아빠 거기 있죠? 그래 겁이 난다는 거죠 응 아빠 여기 있어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또 아빠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죠? 그때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놈아 아빠 여기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네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성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는데 내가 왜 겁을 내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다위스는요 10편 3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가 어떨 때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그 궁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쫓겨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다위스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할 때예요 제가 글을 보다가 믿음은 인형을 옮기는 거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휴스톤에 있는 존 비사뇨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일화를 쓴 글인데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살 난 딸이 서재 방문을 열고 아빠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인형집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래 만들어 줄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창 밖으로 놀라운 광경이 보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딸이 마당에 집 안에 있는 인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쌓아놓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형을 마당에다 쌓아놓습니다 온갖 장난감도 다 갖고 나와서 마당에 잔뜩 쌓아놔요 놀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딸이 왜 저래 왜 마당에다가 인형을 잔뜩 쌓아놓는 거야 왜 마당에다 장난감을 잔뜩 쌓아놓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인형집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곧장 창고로 달려가서 각종 연장과 그리고 제목을 가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근사한 인형집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딸의 순수한 믿음이 바로 아빠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인형집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인형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인형집 만들어 준다고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 아빠의 약속을 믿고 먼저 인형을 옮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린 누구나 좋아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운 문제가 끝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가 아니라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